래위기가 좀 사람들에게 읽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래위기는 1장서부터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사실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제사하면 모두가 다 우리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이것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화목제는 이런 겁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먼저 문구를 한번 볼까요. 화목제는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반응이다. 그런데 이런 화목제에는 특별히 우리가 교훈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삶을 살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재물의 전체를 태우는 게 아니라 내장을 꺼내서 그 중에 기름 덩어리를 하나님께 태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태우면 하나님은 그 고기 덩어리는 제사를 드린 사람한테 다시 줍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뜯어서 서로 이렇게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함께 나눔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번제라고 하는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이 제사는 짐승 전체를 다 태워버렸어요. 전부를 태웠어요. 그런데 오늘 화목제는 짐승 전체를 태우는 게 아니고요. 재물 전체를 태우는 게 아니라 이 내장, 내장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이 지방 덩어리, 기름 덩어리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름만 아니라 보면 콩팥도 함께 태워요. 콩팥은요. 이 성경에서 우리의 인간의 내면 세계의 그 움직임, 질서를 총괄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써요. 이렇게 마음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다 끌어가는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콩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는 마음인 거예요. 마음, 마음. 진심이요. 진심.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뭔가 비싼 거 어떤 거가 아니라 그것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진심이 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의 진심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감사인 거예요. 감사.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막 감사를 하고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해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내가 움직여 보려고 하고 내가 결단을 하고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에게 그 다음에 이 화목제의 두 번째 특징인 하나님이 베푸심이 내려와요. 베푸심이. 그리고 그 베푸심을 딱 받는 순간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지. 감사가 진심이고 베푸심이 진심으로 받은 자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받은 그것을 나누기를 시작해요. 이거를 내가 보관해두고 이거를 나누는 것을 안 하고 이것을 내가 보관해뒀고 이것을 내가 감사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이거를 나누는 삶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재산은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말도 해서 하나님 그냥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베푼 것이 나눔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베푼 것도 감사하다는 말도 모든 것이 다 헛된 화목제가 되어준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고기를 뜯어 먹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을 그 속에 함께 나눕니다. 그게 바로 뭐냐. 속죄의 은혜예요. 이러한 지침과 교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태웠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세요. 베푼 걸 내가 받았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고 나눌 수 있도록 다른 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이 세 가지의 3단계의 중요한 특징과 의미를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5장 10절 11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 아들이 태워 죽이심을 재물로 말하면 태움을 오늘 그가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함이 베풀어지고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이 베풀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 그런 것들 속에 화목하게 하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감사를 표현하는데 한번 7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감사도 자발적인 감사가 돼야 되고요. 결단과 순종의 그런 모습도 자발적인 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소원이 내가 흥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 헌신하겠습니다. 이스라엘도 뭔가 큰 것을 해야 되고 거창한 것을 해야 되고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헌신인 것처럼 그런데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감사의 진짜 표현 진짜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은 뭐라고 말하느냐 엄청난 건물을 만들고 엄청난 업적과 공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희는 토달지 말고 순종하는 것 이게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거다. 그러면 그 순종하는 너희를 보고 순종하는 너희를 사용해서 새 일과 큰 일은 누가 이루어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느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